안녕하세요 뉴스다시입니다. 오늘 이원석 검찰총장이 출근길에 굉장히 이례적으로 김거은 여사 수사와 관련해가지고 법과 원칙에 의해서 엄정하게 수사하겠다라는 자신의 입장을 밝혔는데요. 하지만 보수진영의 지지자들은 이 모습을 보면서 이원석 총장의 임기가 몇 달 남지도 않았는데 그럼 여태까지 법과 원칙에 의해서 수사를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냐. 특히나 이원석 총장에게 기대했던 것은 문재인 정권의 수많은 의혹들에 대해서 법과 원칙대로 수사를 바랬었는데 여태까지 뭐 하다가 이제 와가지고 현 정권을 수사할 때만 법과 원칙을 강조하느냐 기가 막힌다라는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이원석 검찰총장은 출근길에 취재진들 앞에서 김거은 여사의 명품팩스 수사건에 대해서 오로지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만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하고 또 사건을 처분하겠다라고 이야기했으며 지금 상황에서 여러 말씀을 덧붙이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면서 앞으로 수사 결과와 수사 결과를 지켜봐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원석 총장이 이와 같은 입장을 밝힌 것은 김거은 여사의 명품팩스 사건 같은 경우에는 당시에 현장 영상도 있고 증거라든가 사건 관계인들이 명확한 만큼 지금부터 검찰 측에서 수사 속도를 내면은 1, 2개월 내로 수사 결론이라든가 관련자 처분 등의 결론을 낼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총장이 굉장히 이례적으로 자신있게 이번 사건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수사하고 신속하게 결론을 내겠다라는 이러한 입장을 밝힌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원석 총장의 이러한 모습에 보수 진영의 지지자들이라든가 이원석 총장이 검찰총장이 되었을 때 기대를 가졌던 이들은 참 분노할 수밖에 없는 것이 지난 2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검찰 조직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라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는 대목이며 정권교체가 되고 나서 아니 정권교체가 되기 전부터 수많은 우혹에 제기가 되었던 문재인 정권 시절의 사건들이라든가 이재명과 김혜경 등등 이런 사건들에 대해서는 고소고발이라든가 증거가 없어가지고 신속한 수사를 하지 못한 것인가 되물을 수밖에 없으며 특히나 김건 여사의 기울 백 사건하고 비교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 김혜경의 법인카드 사건인데 현재 법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식사비를 대납을 했다라는 이 부분만 선거법 위반으로 걸어가지고 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김혜경의 법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식사비 결제는 말 그대로 세발의 피일 뿐이고 이 사건을 공익 제보한 조명현 씨에 따르면 수많은 증거라든가 녹취록이라든가 객관적인 증거가 차고 넘치는데 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대로 검찰이 수사를 신속하게 법과 원칙대로 하고 있지 않은 것인가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는 대목입니다. 실제로 법 쪽에서도 김혜경의 법인카드 사건 같은 경우에는 카드를 쓴 내역이 있고 이게 법인카드인 것이 확실한 상황이며 조명현 씨가 직접적으로 음식을 사고 배달을 했던 사람으로서 해당 사건에서 김혜경을 배제할 수가 없으며 더 나아가서 이재명 역시도 조명현 씨가 법인카드를 이용을 해가지고 아침마다 그의 식사를 주문을 해가지고 배달했다라든가 또는 개인적인 용도로 과일이라든가 생활비 등을 사용을 할 때 법인카드를 사용했다라는 것을 조명현 씨가 전부 다 지금 증언을 하고 있고 객관적인 사진 증거도 있으며 통화 녹취록도 있고 이 사건 관련해가지고 김혜경의 수행비서인 배모 씨 같은 경우에도 해당 사건에 대해서 제대로 반박을 하지 못하고 있으며 실제로 그는 법인카드 이용 사건에서 일부 유죄 판결까지도 받아내므로써 이재명 부부의 법인카드 이용 문제 같은 경우에는 수사할 수 있는 거리가 차고 넘치고 증거도 차고 넘치는데 왜 이거는 신속하게 법과 원칙에 따라서 수사하지 않는 것인가 의아할 수밖에 없는 대목입니다. 실제로 과거 기사를 찾아보면 수원지검 측에서 5, 6개월 전에 김혜경의 법인카드 사건에 대해서 수사에 착수했다라는 이러한 소식이 있는데 그 후에는 완전히 깜깜이인 상황인데요. 또 이뿐만이 아니라 문재인 정부 시절 김정숙의 사치 논란이라든가 국고 유용과 관련해서도 검찰의 고발 조치가 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수사에 착수했다는 소리는 전혀 들리고 있지 않으며 이 외에도 보수 진영의 지지자들이 수사를 촉구하고 있는 이준석과 관련된 성상남 논란이라든가 민주당 의원들의 돈봉투 논란이라든가 또 문재인 집안 사람들하고 관련된 취업 청탁 논란을 비롯해가지고 고소고발이 지금 진행된 것이 몇 개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왜 검찰이 신속한 수사, 법과 원칙에 의한 수사를 전혀 안 하고 있는 것인가 의아하다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튼 문재인 정권에서 윤석열 정권으로 교체를 할 때 사실 많은 분들이 가장 기대했던 것이 민생이라든가 경제 부분도 있지만 문재인 정권 시절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 사람들이 앞에서는 선한 얼굴로 정의파리를 하고 뒷구녕으로는 무슨 짓거리 했는지 제2의 3의 조국이 몇 명이나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철저하게 수사를 해가지고 윤 대통령의 지지층들을 만족을 시켜달라라는 그런 열망이 있었는데 이원석 총장은 도대체 검찰총장이 되고 나서 무엇을 했는가라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는 대목이며 도대체 여태까지 뭐 하다가 이제 와서 칼을 영부인 쪽에게만 들이대면서 신속한 수사라든가 법과 원칙을 강조하고 있는 것인가 참으로 이해할 수가 없는 대목입니다. 아무튼 이번에 이원석 총장의 김건휘 의사 관련 신속 수사 지시라든가 검찰 측에서 수사에 들어가는 것을 두고 여야에서는 각자 약속 대련이라든가 검찰총장이 현 정권의 반기를 들었다라든가 특검을 무마하기 위해서 검찰이 선빵을 치고 있는 것이다 라는 뭐 이런 해석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러한 해석에 대한 답은 검찰의 수사 과정이라든가 결론을 보면 알 수 있겠지만 적어도 이원석 총장이 지난 2년 동안 보수 진영 지지자들의 열망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수사를 했다는 것만큼은 확실하다라고 생각이 들고 현재 윤 정권은 정권 초기보다 힘이 많이 빠진 상황이라 다음 검찰총장이 누가 될지는 모르겠으나 과연 차기 총장 내에서 민주당이라든가 문재인 정권에 대한 심판이나 수사를 제대로 할 수 있을 것인가 참으로 걱정스럽고 의문스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한편 오늘 국민의힘에서는 김건휘 여사에 대한 특검만 당하고 있을 것이 아니다. 국민의힘에서도 김건휘하고 김혜경, 김정수 이 3명에 대해서 삼김여사 특검을 역제안을 해야 된다라는 이런 목소리가 나왔는데 아마 이 모습을 보고 있으면 저를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이거 뒷북을 쳐도 너무 늦게 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러한 생각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은 주장을 한 것은 김민전 국민의힘 비례대표 당선인인데 그는 오늘 자신의 SNS에다가 윤 대통령과 국힘 지도부에 주문을 하겠다라면서 삼김여사 특검을 꺼냈고 김건휘 여사는 300만원짜리 특검을 받아들이는 대신 적어도 3억원 이상으로 보는 김혜경 여사의 국고 손실죄 의혹에 대한 특검이라든가 김정숙 여사의 관봉권을 동원한 오가 장신구 3호의 의혹 그 오가 장신구는 지금 어디에 있는지 삼김여사에 대한 특검을 역제안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이야기는 옛날부터 보수재정의 지지자들이 김건휘 여사에 대해서 공격이 들어오면 김정숙으로 좀 맞받아 쳐라 그리고 김건휘 여사에 대해서 특검을 주장을 하면 김정숙이라든가 김혜경에 대해서도 똑같이 특검 맞부를 놓으라고 몇 번이나 보수재정의 지지자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국민의힘 지도부는 들은 채도 안 하다가 이제 와가지고 저딴 소리를 하고 있는 것인가 진짜로 가슴을 칠 수밖에 없으며 또 이뿐만이 아니라 지금 민주당에서 밀어붙이고 있는 최상병 특검과 관련해서도 군내 사망 사건을 경찰이 조사하도록 법이 바뀐 후에 첫 번째 케이스여가지고 매끄럽지 못한 처리가 특검 대상이라면 울산시장 부정선거에 대한 특검이라든가 해당 사건에서 공무원 이 시에 죽음에 대한 특검도 동일한 방식으로 진행하자라고 역제안을 좀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이런 의견은 꾸준하게 나왔으며 특히나 울산시장 선거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선거 개입 사건인데 여기에 대해서 꼬리 자르기형 검찰 수사만 대충 진행이 되고 진짜 몸통이라고 볼 수 있는 문재인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가 취해지지 않는 것은 이건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또 이뿐만이 아니라 문재인 케어라든가 탈원전이라든가 문재인 정권 시절 이 수많은 정책들이 전부 다 건강보험의 적립금을 털어먹고 원전 연계 산업을 붕괴를 시켰으며 더 나아가서 특정 진영이 돈을 벌 수 있는 먹거리로 제공이 되었고 실제로 최근에 태양광 사업 관련해가지고 한 사업가가 비리 연료 의혹을 받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일도 발생을 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정치권이 특히나 국민의힘에서 아무도 못 본 체라고 있는 것인가 기가 막힐 수밖에 없으며 22대 국회가 윤 대통령을 비롯해가지고 현 정권에 대한 모든 특검 전국으로 물들어가고 있는데 이 모습을 보면서 우라통이 터지고 있는 것은 보수 진영의 지지자들 밖에 없는 것인가 이런 생각을 다시 한번 들게 만드는 소식들이라고 생각이 되며 국민의힘은 총선 패배 때문에 의기소침한 것은 알겠는데 이제는 좀 정신을 차릴 때가 되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도대체 언제까지 그러고 있을 거야 이번 소식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